한국 세미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41층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면서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국 부동산 구입이나 부동산을 통해 영주권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